잠깐만. 우리 안 보고. 앉아 뭐. 왜 또. 야. 아 왜. 뉴스랑 신문에서 볼 때보다 신문이 훨씬 낫네. 어. 용모단정 하니 아주 좋아해. 살인범처럼은 안 생겼어. 아 감사합니다. 사전 면접 자료 듣고 왔는데 어떻게 제 소개부터 할까요? 이미 유명인사인데 소개는 무슨 한잔하면서 천천히 하자고. 네 알겠습니다. 자 그럼 바로바로 세팅 좀. 보여줘 보여줘. 선배들께 보여줘 지금. 자. 아 좋아 시원해 알콜 샤워. 자 자 일어낸다. 어허. 자. 자. 좋아 좋아. 좋아 좋아 좋아. 좋아 좋아 좋아. 좋아 좋아. 좋아 좋아. 아 뜨거워. 원하나 기다렸습니다. 원해도 박살내자. 박살내자. 우후. 으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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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접에 취직한데? 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지? 몰라? 몰라 나도.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. 아 난 저기 로펌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어갖고. 스읍. 저희가 작년에. 어떻게 했더라. 알고 싶지 않다며. 알려줘? 아니 됐어. 나도 몰라. 하하하하하하. 미친네. 본봉이. 어? 로펌가리라고 이렇게도 만나네요. 뭐 나도 꼭 잘나가는 변호사 된 것 같고. 기분 되게 좋다. 그러게. 야 근데 말이야 너. 너 저 사람들하고 왜 저러고 있는 거냐? 왜긴요. 일종의 사전 면접 같은 거랄까? 야 그게 말이 돼? 면접을 이렇게 이런 어? 술집에서 한다는 게? 말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. 그게 뭐든. 난 무조건 잡고 매달려야 하니까. 야 아무리 잡고 매달려도 그렇지 저렇게 썩은 동아줄 같은 걸 잘 보면. 설사 썩었더라도. 나한텐 유일한 줄이에요. 야 그게 어떻게 유일한 줄이야. 천천히 찾아보면. 변호사님. 천천히 찾을 시간 없어요 나한테. 지금 나 봐봐요. 아무렇지 않은 척 뻔뻔하게 변호사님 집에 얹혀서 신세만 지고 있잖아요. 언제까지 그렇게 철판일 순 없잖아요. 천천히 찾아서 조용히 찾아요. 나 다 봐봐요. 카놈이 조용히 찾으러 가게 되면